안녕하세요 편안한 IT레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더신자 투명템 4탄 진짜 신박한 스마트폰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LG에서 출시했던 FX0라는 스마트폰입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는 제품은 아닐거에요 일단 한국에 출시한 폰이 아니었기도 하고 상당히 생소한 OS를 탑재하고 있어서 더더욱 접하기가 쉽지 않았던 폰입니다 이거를 새거를 구하려고 진짜 수개월을 뒤진거 같은데 겨우 구해서 가져왔습니다 신박한 제품은 더신자 채널에서 이 제품의 특이한 점이라면 바로 파이어폭스 OS가 탑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웹브라우저 중 하나인 파이어폭스 그거 맞습니다 이거부터가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거에요 일단 열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컬러는 이 골드 컬러 하나만 출시가 되었구요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면 스마트폰이 투명 스마트폰입니다 정확히는 반투명 요즘은 투명 디자인인 나싱폰이 있지만 이거는 진짜 내부가 보이는 투명 스마트폰입니다 LG 당신 도대체 어디까지 내다본겁니까 이게 2014년에 출시한 폰이니까 굉장히 신선한 디자인이기도 했죠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스마트폰입니다 이렇게 반투명 후면 커버가 존재하구요 배터리는 탈착식입니다 하나 들어있는데 2370mm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어폭스 OS 그리고 LG 전자가 보이죠 배터리 끼워주고 커버 닫아주면 됩니다 화면을 보여드리려면 전면 보호필름은 떼어내야겠죠 짜잔 이렇게 투명 디자인을 가진 스마트폰 디자인이 진짜 마음에 듭니다 이런 투명한 스마트폰 하나 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지는 않아서 사실 출시를 바라기는 이제는 어렵겠지만요 우측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서 켜보겠습니다 파폭 OS답게 귀여운 여우가 나옵니다 일본에서 발매된 제품이다 보니 언어 선택이 영어와 일본어밖에 없네요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귀여운 게 뭐냐면 하단에 물리적인 홈 버튼이 자리에요 이 버튼에 파이어폭스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귀엽죠?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켜지는데 이런 식으로 잠금 화면에서 화면을 켤지 아니면 카메라로 바로 넘어갈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잠금 화면에 보면 빼곡하게 FX0라고 적혀있는 것도 신박하죠 화면을 켜보면 기본적으로 설치된 앱을 볼 수 있어요 앱 아이콘은 완전한 원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OS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만 빼면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퀵 패널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알림을 볼 수 있고 밝기, 진동,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등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보면 안드로이드의 버튼식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스와이프 제스처 방식이냐 하면 그것하고도 다르더라고요 뒤로 가기는 위에 버튼을 누르는 식이고 홈으로 가려면 홈 버튼을 한번 누르기 최근 앱을 보려면 홈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최근 앱 목록이 나옵니다 넘기기도 가능하고 전부 지우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좌우로 넘기면 이전 앱, 다음 앱 전환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는 4.7인치 그리고 16대 9 비율의 H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고요 전면에는 210만 화소 카메라 후면에는 8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400 스펙 자체가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도 팝폭 OS를 탑재했으니까 파이어폭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신자를 구글에 한번 검색해보고 들어가 보려고 해도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다행히도 동영상으로 직접 들어가면 재생이 됩니다 이렇게 가로로 돌려서 영상을 보는 것도 가능? 대충 가능하고요 유튜브 주소를 직접 쳐도 들어가지지가 않고요 페이스북 되나? 마탱이 같네 자 오늘은 이렇게 LG의 투명 스마트폰 FX0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때는 진짜 스마트폰 춘추 전국시대라고 뭐 정말 다양한 스마트폰이 나왔고 신기한 것도 많고 디자인도 다양해서 정말 재밌었는데 요즘은 좀 모든 것들이 비슷비슷해지고 조금씩 달라지고 하니까 좀 재미가 덜한 것도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고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거는 맞지만 더 신박한 제품 있으면 가져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